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코바 소체인데요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이나 좋아요 알림 클릭 클릭 눌러주세요 여기 사용 설명서가 갖고 왔고 저는 하고 올게요 기다려 자 사용 설명서 갖고 왔고 상태가 안 좋네요 이거는 만들 수 없고 저는 코드 꼽아서 올게요 기다려 자 꼽을께요 안녕하세요 쿠쿠입니다 음성 사이드로 더욱 편리하게 쿠쿠 하세요 조금만 기다려 자 이제 잠궈 볼께요 자 이제 잠궈 볼께요 자 이제 모두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선택을 하겠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예 아 으 아 아 팩개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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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열어볼게요 으 무압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무압 100리 라면 코스 버튼으로 원하시는 코스를 선택한 후 무압 취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유식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무압 쯤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카스테라 건강죽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닫아볼게요. 보안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기능이 취소되었습니다. 자 본 이건 필요 없어요. 보안 재가열이 취소되었습니다. 예약 선택 버튼으로 취사 완료 시각을 맞춘 후 고압 취사나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동 살균 세척 고압 취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약 선택 버튼으로 저 이거 취소 없어요. 밥이 없어? 자 이거를 살펴볼게요. 음성 살짝 모드입니다. 현재 시각 살짝 음성 볼륨 살짝 모드입니다. 보안 온도 설정 모드입니다. 보안 온도 설정 모드입니다. 맞춤 보안 설정 맞춤 취소 취침 보안 설정 누룽지 누룽 강화 자동 절정 기능 화면 조명 절정 기능 취사 잔여 시간 표시 야간 음성 볼륨 설정 에너지 아이 설정 모드입니다. 선택 버튼으로 자 잘 들어 에너지 아이의 기능이 선택되었습니다. 에너지 아이의 기능이 해제되었습니다. 예 기능 설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취사 두 번을 누르면 아예 취사 버튼 누르지 말고 보안 온도 설정 보안 온도 설정 시작합니다. 여기서 취소한 후 고운이 취소되었습니다. 예연들 거기 내려가기 기다리고 취소한 후 아하트 뭐 해 그래 그런 거요? 고운이 취사 버튼을 눌려주세요. 아예 내가 가기 내리면 예연들한테 바로 집방으로 문장 가봐도 고운이 취소합니다. 어? 엄청 쉬워 이것은 뭐해?